루비 책밤 술술 삼국지 1권 허우범 지음 예슘 그린 차이나랩 기획 출판 성한당 북미디어 그룹 낭독 성우 루비 오늘은 루비가 책을 제공받았어요 자 여기 성우 루비님에서 저에게 감사하게도 성한당 출판사라는 출판업체에서 저에게 책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책을 꺼내보니까 두건이나 제공을 해주셨어요 술술 삼국지라는 도서인데요 1권과 2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도서는 1권이에요 1권 이렇게 생겼어요 자 유명한 장면이죠 첫 번째 파트에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복숭아 나무 밑에서 이제 유비 관우 장비가 의형제를 맺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둥마크 이쁘죠 제주도에서 산 거예요 제가 제주에 살거든요 이 표지 보시면 이제 표지 맨 앞쪽에는 난세를 이겨내는 지혜를 읽다 술술 삼국지 1 이렇게 써있고 그 밑에 책 소개 내용으로 삼국지 평화부터 나관중 모종강 삼국년이 그리고 중요한 장면의 회평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책 날개를 보시면 이제 이 도서의 저자 글을 쓰신 허우범 선생님이라고 글에 나와 있고요 자 기행작가 이나대 고조선연구소 연구원 이나대에서 국문학 및 융합고고학을 전공하였다 독서와 여행을 통해 오늘의 시대와 삶을 반추하는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7년간 중국 전역의 삼국지 현장을 답사하고 삼국지 기행을 냈다 또 20년간 실크로드를 답사 중이며 그 사이 동서양 문명의 길 실크로드 실크로드 7년간의 기록 공저를 냈다 또 현재 각종 매체의 관련 글을 연재하고 있으며 12년 만에 삼국지 기행 증보판을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판은 예슝 기획은 차이나 랩입니다 이 차이나 랩이라는 게 중앙일보와 네이버가 공동 설립한 중국 관련 콘텐츠 기획 전문 회사라고 합니다 설정 구독자 약 100만명 한국 최강의 중국 정보 플랫폼인 네이버 중국 주재판을 운영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여기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네 성안땅 출판사의 술술 삼국지 1권 지금부터 루비와 함께 떠나는 독서여행 시작해 볼게요 술술 삼국지 1권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삼국연의 첫 회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도원결의 장면이 나옵니다 연의의 주인공인 유비, 관우, 장비가 서로 의기투합하여 의형제를 맺는 과정이 드라마틱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판 처음 보는 이들을 일심동체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황건적이었습니다 황건적의 주체는 힘없는 백성입니다 착하고 온순한 백성이 도적이 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후한 말기는 외척과 황관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농사는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관리들의 폭정은 날마다 백성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세상이 이렇다 보니 별의별 해괴망칙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옥좌에 푸른 뱀이 나타나고 암탉이 수탉으로 변했습니다 역사서인 후한서에 기록된 내용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낙양성의 상선문 바깥에 사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가슴은 하나인데 머리와 어깨가 둘이었다 해괴한 일로 여겨서 아이를 버렸다 이후로 사람들은 나라의 정치가 권력자들의 손아귀에 놀아나자 위아래 구분이 없는 머리가 둘 달린 그 꼴이라고 하였다 해괴한 일이 이와 같았기에 소설에서도 괴이한 일들을 마음껏 표현한 것입니다 황건적을 이끈 지도자는 장각과 그 형제들입니다 장각은 과거 급제는 이루지 못했지만 상당한 수제였습니다 어느 날 남하노선이라는 도인을 만나 태평요술이라는 천서세곤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독파하여 그 뜻을 터득합니다 그리고 피폐한 백성들을 모아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 같은 장각의 선행은 바람보다 빠르게 번져나가 그를 스승으로 따르는 무리가 넘쳐났습니다 이에 장각은 태평도를 만들고 스스로를 태평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극히 얻기 어려운 것이 민심인데 지금 그 민심이 나를 따르고 있다 이런 기세를 타고 천하를 얻지 못한다면 진정 애석한 일이 아니겠느냐 장각은 신도수가 늘어나자 야심이 생겼습니다 남하노선이 천서를 주면서 다른 마음이 싹트면 반드시 안갚음을 당한다고 한 경고의 말도 잊었습니다 급기야 동생들과 함께 왕조 타도를 외치며 신도들에게 총진군을 명령합니다 이에 전국의 신도들이 분연히 일어섭니다 이들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가문과 홍수에 이은 전염병의 창궐 각종 조세와 부역에 따른 참상은 이미 죽음이라는 극한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이들 역시 죽을 때는 죽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황건적이 기세를 몰아치며 유비와 장비의 고향인 탁군까지 다가오자 유주 태수가 황건적을 서탕하기 위해 의병을 모집하는 방을 붙입니다 이 방을 본 유비와 장비는 토우를 죽이고 강호를 떠돌던 관우를 만나 술상을 마주합니다 이들은 곧바로 의기투합하여 의형제를 맺고 장차 큰일을 도모하기로 합니다 복숭아꽃이 활짝 핀 봄날 세의 형제는 삼백명의 장정들과 함께 검은 소와 흰말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천지의 신들께 절하고 맹세합니다 유비, 관우, 장비는 비록 성은 다르지만 이미 형제가 되기로 맹세했사오니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어려운 자를 구하고 위급한 일을 도우며 위로는 국가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만민을 편안히 하겠나이다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한날 한시에 죽기를 원하오니 하늘과 땅의 신께서는 진실로 굽어 살피시어 의리를 배반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있으면 하늘과 사람이 함께 죽여주소서 만고의 회자되는 도원결의 장면입니다 사파를 곁들여 보면 명장면이 더욱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첫 회 삼형제의 도원결의를 배치함으로써 형제와 군신관계로 엮인 세영웅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또한 이들 세영웅의 생사를 초월한 충희와 우애가 소설 전체를 이끌어 나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연의를 읽기 시작하면 그 재미에 빠져 밤잠을 설칩니다 매번 흥미진진함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인데 처음에 도원결의 장면이야말로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주인공 삼형제는 거상인 소상과 장세평에게 도움을 받아 전투 준비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정원지가 이끄는 황건적을 무찌르는 등 황건적 토벌에 여러 번 공을 세웁니다 기도위인 조조도 황건적을 토벌하는 데 공을 세웁니다 유비는 스승인 노식이 무고하게 잡혀가자 황건적 소탕을 미루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와중에 노식을 대신한 동탁이 황건적에게 참패하여 달아나는 것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동탁은 유비가 평민임을 알고 깔보기만 했습니다 이에 불같은 성격의 장비가 칼을 뽑아 들고 외칩니다 우리가 직접 전쟁터로 뛰어들어 구해주었건만 도리어 이놈이 무례하게 군단 말이오 내 이놈을 저죽여야만 우라통이 그칠 거요 모종강도 장비의 마음을 응원하는 시 한 편을 실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과 돈이 대접받는 세상 그 누가 평민이 영웅인 것을 알겠는가 어떻게 장비같은 시원시원한 사람만 다 세상에 양심 없는 놈들 모두 없애버릴까 연희 첫 회의 첫 문장은 천하의 대세는 나누어진 지 오래면 반드시 합쳐지고 합쳐진 지 오래면 반드시 나누어진다 입니다 합치고 나누어지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위의 시가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세의 원천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곧 하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뜨신 백성의 힘을 누가 이용하나요 권력을 휘두르려는 야심만 넘치는 자들입니다 결국 착한 백성은 그들의 교활한 정치적 수순에 휘둘리고 굴복당합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권자의 주인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력 유지에 거슬리면 또다시 역도가 되고 권력 유지에 필요하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만백성이 됩니다 모든 것은 그들이 만들어내고 그들이 결정합니다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고 결정할까요 하늘같은 백성 백성을 위한 정치는 서책에만 있습니다 필요할 때 잠시 꺼내어 써먹는 수단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유비 사명제가 황건적이 대패하고 쫓기던 동탁을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동탁은 유비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러자 장비가 펄펄 날뛰었습니다 삼국연의를 번역했던 작가들은 많지만 장비의 말투를 제대로 표현한 이는 월탄 박종화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참으로 장비다운 말투입니다 이에 유비가 도원결의를 상기시키며 장비를 달랩니다 그리고 세형제는 주준을 찾아갑니다 연의에서 삼형제의 성격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유비가 어짐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면 관우는 충성을 장비는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당대 유교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을 세 사람이 하나씩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유비가 군자상을 대변한다면 관우는 장수상을 장비는 평민상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유비는 주준과 함께 장보가 이끄는 황건적을 소탕하는 데 앞장섭니다 장각도 삼형제입니다 장보가 둘째, 장량이 막내입니다 이들 삼형제는 각기 천공장군, 지공장군, 인공장군이라 칭하며 황건적을 지휘합니다 장각은 태평유수를 터득하고 마음대로 요수를 부렸습니다 천둥과 바람을 일으키고 모래와 자갈도 날리며 하늘에서 군마가 쏟아지게도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비법을 동생들에게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주준은 짐승들의 피로 요수를 물리치고 장보군을 무찌릅니다 주준이 황건적의 잔당을 소탕하기 위하여 완성을 공격할 때 손견이 등장합니다 손견이 날렵하게 성으로 올라가 20여 명을 베자 황건적 진영이 무너집니다 조홍이 창을 들고 달려들자 손견은 성 위에서 번개처럼 몸을 날려 창을 빼앗아 그를 찔러 죽이고는 말을 빼앗아 타고 적진을 종행무진 휘저으며 한껏 무용을 자랑합니다 손견이 활약하는 장면을 읽다 보면 무협영화를 보는 듯합니다 대단한 공력으로 공간을 가볍게 날아서 상대를 무찌르는 장쾌한 모습의 이연걸 손견의 모습에서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요비는 황건적을 소탕한 공적으로 안희현의 위에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임한 지 4개월이 못 되어 십상시 일파가 보낸 도구가 조사를 나옵니다 그는 유비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유비가 이에 응하지 않자 현리들을 잡아다가 유비의 죄행을 불라고 신문을 합니다 그들도 유비의 선행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도구는 이들을 더욱 매질합니다 술 한 잔으로 활을 달래고 오던 장비가 이광경을 목격합니다 여기에서도 장비의 성격이 유감없이 발휘됩니다 특유의 고리 눈을 부릅뜨고 어금니를 으드득 칼고는 역관으로 달려가 도구를 한 손에 낚아채어 나무에 꽁꽁 묶고는 버드나무 가지 십여 개가 부러지도록 모질게 때립니다 백성을 핍박하는 도둑놈아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도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장비에게 머리채를 잡혀 혼쭐이 납니다 유비가 달려와서 겨우 장비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위대화만 보면 의리의 사나이 장비의 맛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시 월탄의 번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놈! 죄 없는 사람을 때렸지! 너도 좀 맞아보아라! 장비는 때리고 또 때렸다 부러진 버들가지는 십여 개나 질비하게 땅에 떨어졌다 잘 때린다! 잘 때린다! 소리가 사면파람에서 일어났다 잘 때려라! 백성들은 탐관오리인 도구가 범같은 장수 장비한테 매를 맞는 것을 보자 얼음 냉수를 한 대접씩 마시는 듯 오장육부가 상쾌하고 시원했다 어떻습니까? 장비의 행동에 호응하는 백성들의 모습까지도 눈에 선하게 들어오지 않나요? 그야말로 속이 후련해지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관우를 더 좋아하지만 나관중이 연의를 만들 때에는 장비가 더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것은 장비가 거친 성격의 소유자이지만 언제나 힘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의로움을 펼치는 모습에 백성들은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연의 속 장비의 행동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었던 것입니다 유비는 도구를 호득에 꾸짖고 현의의 인수를 목에 걸어주고는 고향으로 갑니다 도구가 이의를 알리자 유비 형제는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대주의 유희에게 몸을 숨깁니다 바야흐로 황관 집단인 십상시의 횡포가 점점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눈을 멀게 하고 닥치는 대로 재물을 긁어 모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처단했습니다 그들에게 뇌물을 바치면 출세했으며 뇌물을 바치지 못하면 그 즉시 벼슬에서 쫓겨났습니다 개인의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재력이 곧 권력인 것은 그때도 매한가지였습니다 이는 비단 십상시만의 짓거리는 아니었습니다 황제인 영제도 벼슬을 팔았습니다 조조의 부친인 조승이 1억 전을 내고 삼공의 하나인 태위자리를 산 것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황제가 이 모양이니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황관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눈치가 백단인 그들이 더하면 더했지 못할 턱이 없습니다 서기 189년 황관들의 손아귀에서 노란하던 영제가 34세로 붕어하자 하황후의 14세된 아들 유변이 소재로 등극합니다 권력은 하황후의 오빠인 대장군 하진이 잡습니다 사이의 교위인 원소가 나라를 망친 십상시를 주살하겠다고 나섭니다 하진은 기뻐하며 그에게 수도와 궁궐을 지키는 근위대인 어림군 5천명을 내주었습니다 원소의 작전은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십상시들도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금은 보아를 들고 하황후를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태우는 은밀하게 오라비 하진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하진이 태우의 말을 듣고는 적당히 마무리 지으려 하자 원소가 일침을 놓습니다 풀을 베기만 하고 뽑지 않으면 화근이 되어 뒷날 반드시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얼마 후 하진은 원소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방군벌을 불러 십상시를 척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들은 주부 진님과 조조가 반대합니다 이에 백정 출신의 하진은 겁쟁이의 생각이라며 이들의 의견을 묵살합니다 무식하고 고집쟁이인 자가 수장이 되면 지혜로운 참모인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참고 따르거나 때려치우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 멍청한 하진은 죽고 음흥한 동탁이 들어서다 서량사사 동탁이 하진의 밀조를 받자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황건적에게 연신 패했지만 십상시에게 뇌물을 먹인 까닭에 자신의 본거지에서 벼슬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동탁의 책사는 사위이기도 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동탁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천하가 어지럽고 반란과 반역이 끊이질 않는 것은 상시 장양등이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업신여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이 듣자 하니 끓는 물을 식히려면 불부터 빼야 하고 고름을 짜면 아프지만 속에서 굽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진과 북을 울리며 낙양으로 들어가는 것은 장양등을 응징하려고 하는 것이니 이는 사직은 물론 천하를 위해서도 다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동탁의 표를 받고 기뻐한 자는 하진뿐이었습니다 시어사 정태와 중랑장 노식이 모두 동탁의 입경을 반대했습니다 동탁은 승량이와 이리 같은 자이므로 들어오게 하면 반드시 별란이 생긴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많아서야 어찌 큰일을 하겠느냐 정태와 노식 등 대신들은 벼슬을 버리고 한탄하며 낙향했습니다 결국 하진은 눈치밥과 감언으로 천하를 장악한 장양과 단규 등 십상시들의 선제 공격에 어처구니없게 죽고 맙니다 모종강도 무능한 하진의 죽음을 풍자하는 시 한 편을 넣었습니다 한 황실도 기울어 천수도 끝나가는데 지략 없는 하진이 삼공이 되었구나 충신의 쓴 소리 결단코 듣지 않더니만 궁궐에서 칼맞아 목숨을 잃었네 사태가 급박해지자 수도의 치안을 담당했던 원소가 십상시와 그 가속을 처단합니다 궁궐은 피로 물들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소재와 진리왕이 최희의 집으로 피난했습니다 영제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변이 소재이고 둘째 협은 진리왕입니다 장자상속에 따라 변이 황제가 되었지만 진리왕 협이 훨씬 영리하고 사리분별이 뛰어났습니다 진리왕의 영특함은 기병을 이끌고 기세 등등하게 도성으로 들어온 동탁을 조목조목 논리로 응대하여 무릎을 꿇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동탁은 군말을 둔치고 형세를 관망하다가 난리가 나자 곧장 철갑기병을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와 권력을 장악합니다 청소는 원소가 하고 자리는 동탁이 차지했으니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동탁은 권력을 잡자 안하무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맘먹은 대로 처리했습니다 동탁은 진리왕 협이 영특함을 알고 그를 황제로 옹립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는 진리왕의 영특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동탁은 자신과 같은 성시인 동태후를 좋아했는데 동태후가 진리왕을 키웠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동탁이 진리왕을 황제로 옹립하려고 하자 병주자사 정원이 호통을 치며 반대했습니다 동탁이 즉시 그를 죽이려 했으나 그의 부장인 여포의 위세가 대단하여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주자사 정원도 하진이 보낸 밀조를 받고 왔습니다 그럼 하진은 동탁과 정원에게만 밀조를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리동혁 작가는 본삼국지에서 모종강의 연이뿐만 아니라 나관중의 연이도 함께 번역해 놓았습니다 나관중의 연이에는 하진이 네 명의 장수에게 밀조를 보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동군태수 교모, 한해태수 왕광, 병주자사 정원과 서량자사 동탁입니다 그런데 낙양에 들어온 것은 동탁과 정원입니다 교모와 왕광은 하진이 주살된 것을 알고는 오다가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포는 잘 아시다시피 천하제일의 비장입니다 연이 전반부를 장식하는 주행공이기도 합니다 그의 무혜가 얼마나 뛰어났는가는 사람 중엔 여포라는 말로 잘 알 수 있습니다 동탁은 이러한 여포를 자신의 부하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여포와 고양이 같은 호분중랑장 이숙이 동탁에게서 적토마와 보물을 받아가지고 가서 여포를 회유합니다 여포에게 정원은 상관이자 양부입니다 여포는 주인을 제대로 만날 수 없어서 잠시 양부로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안 이숙이 적토마와 보물을 내놓으며 꼬득입니다 뛰어난 새는 나뭇가지도 가려서 안고 현명한 신하는 주인을 가려서 섬긴다네 적토마가 어떤 말인가요?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명마입니다 말 중엔 적토마이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자동차인데 롤스로이스를 준 것입니다 여포는 단번에 마음이 솔깃해집니다 이제 동탁에게로 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엄청난 선물을 받았으니 답예품을 가지고 가야겠죠 여포가 밤중에 책을 읽고 있는 양부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그의 목을 뱁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정원이 어질지 못하여 내가 죽였다 나를 따르고 싶은 자는 여기에 남고 싫은 자는 떠나라 군사들의 반이 각기 살기를 찾아 떠났습니다 동탁은 여포를 얻자 너무 기뻤습니다 즉시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여포를 얻은 동탁은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이제 자신의 말에 토를 다는 놈들은 다 목을 베겠다고 서슬푸른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진리왕을 황제로 옹립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있는 이때 원소가 그 짓이 곧 반역이라고 반대합니다 동탁이 칼을 뽑고 죽일 듯한 기세로 노려보자 원소도 칼을 뽑아 들고 일갈합니다 네 검이 날카롭다면 내 검은 무딘 줄 아느냐 이쯤 익노라면 연희가 점점 재밌어집니다 이숙이 여포를 꼬드기는 말이나 여포가 정원을 죽이고 하는 말들이 참으로 가당치도 않은 까닭입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언행과는 정반대의 경지에 이른 자들이 마치 옳은 말과 행동이냐 행세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알려주는 꼴입니다 게다가 동탁은 죽어 없어진 양부를 대신하여 여포의 양부를 자처했습니다 동탁도 정원처럼 죽어 없어질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세 사람 모두 눈이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4. 천하가 나를 배반하게 두지 않겠다 원소는 동탁과 일촉즉발의 난리를 벌인 후 저를 내던지고 자신의 본거지인 기주로 갔습니다 화가 안 풀린 동탁은 원소의 숙부인 원회에게 진료왕 협을 황제로 세우는 것에 대해 협박하듯 묻습니다 원회는 동탁의 의견에 무조건 따릅니다 동탁은 모신하들을 향해 더욱 큰 소리로 외칩니다 감히 국가 중대사를 가로막는 자가 있다면 군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아무리 망해가는 왕조이지만 아직 법도는 있을 터인데 동탁은 군법을 내세웁니다 예나 지금이나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는 자들에게는 군법보다 편리한 법령은 없습니다 자신의 말이 곧 법이니까요 동탁은 즉각 황제교체를 단행합니다 문무백관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칼을 휘두르며 구세인 진료왕을 황제로 세웁니다 이 황제가 후한의 마지막 황제인 헌제입니다 동탁은 스스로 상국이 되어 권력을 장악합니다 모든 신하는 황제를 아련할 때 세 가지 법도를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탁은 이러한 법도를 지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바로 참배불명 참배불명 황제를 뵐 때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입조불추 입조불추 조정에 들어가서도 빨리 걷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검리상전 검리상전 검을 차고 신을 신은 채로 어전에 오른다 라는 뜻입니다 검리상전입니다 동탁이 실질적인 황제인 것입니다 소재는 6개월간 황제자리에 앉았다가 홍농왕으로 강등되어 하태후 그리고 당비와 함께 영안궁에 갇힙니다 슬픈 나날을 보내던 홍농왕은 제비 한 쌍을 보고 자신의 처지를 담은 시 한 수를 지었습니다 새싹은 안개 속 파릇파릇하고 제비는 짝지어 하늘하늘 날아가네 한 줄기 낙수 푸르게 흘러가니 두렁위의 나는 네가 불었구나 바라봄에 푸른 구름 자욱한 곳은 본래 내 머물렀던 궁궐이건만 어느 누가 충의로 호위하여 내 마음속 한을 풀어줄거나 이 시는 즉각 동탁에게 전해졌습니다 동탁은 원망하는 시를 지었으니 죽일 명분이 생겼다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태후는 동생 하진이 무모하여 역정놈들을 끌어들인 것을 동탄하며 죽었고 홍농왕과 당비는 작별의 시를 한 수씩 주고받은 후 살해되었습니다 당비의 애절한 이별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며 땅 또한 꺼지려 하네 몸은 황제의 비가 되며 목숨이 일찍 꺾일 뿐이네 삶과 죽음의 길이 다르며 이렇게 어그러지려 하니 어찌 홀로 외롭게 되며 마음 가득 슬픔뿐이어라 이제 동탁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황궁에 들어가 공녀들을 가늠하고 용상에서 잤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봄이 다가와 토지심께 풍년과 전염병 예방을 비는 마을을 급습하여 장정들의 목을 베고 여자와 재물을 수레에 싣고 와서는 오히려 도적을 죽였다며 큰소리 쳤으며 여자와 재물은 장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천지가 분노할 행동을 거리낌 없이 자행했습니다 동탁의 공포정치가 극에 이르자 월기 교위 오부가 동탁을 죽이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이후로 동탁은 더욱 호위를 강화하고 감시하게 합니다 사도 왕윤이 생일을 빙자하여 옛 신하들을 모아놓고 한탄하자 효기 교위 조조가 동탁을 주살하겠다고 나섭니다 이에 왕윤은 조조에게 칠보단도를 주며 성공을 기원합니다 조조가 동탁을 만나서 죽이려다가 거울을 보고 있던 동탁에게 들켜 실패합니다 임기응변으로 동탁에게 칠보단도를 바친 조조는 여포가 가져온 말을 타고 주랭랑을 칩니다 동탁은 즉각 수배령을 내리고 조조를 잡는 자에게는 황금천량과 만호후에 봉하겠다고 했습니다 밤낮으로 도망치던 조조는 중모현에 이르러 진궁에게 붙잡혔습니다 진궁이 조조의 죄를 캐묻자 조조는 제비와 참새가 어찌 고니의 큰 뜻을 알겠느냐며 일갈합니다 현령인 진궁도 뜻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조의 비범함을 간파한 진궁은 오히려 자신의 관직을 버리고 조조와 함께 도망칩니다 조조는 사흘을 달려 성고에 이르자 부친과 의형제를 맺은 여백사를 찾아갔습니다 여백사는 반갑게 맞이하고 식솔들에게는 돼지를 잡으라고 하고 자신은 술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의심 많기로 으뜸인 조조가 묶어놓고 죽이는 것이 좋겠다는 식솔들의 말을 듣고는 진궁과 함께 여덟 명을 몰살합니다 하지만 곧 일이 잘못되었음을 알고는 급히 집을 나서는데 마침 여백사가 술과 안주거리를 들고 왔습니다 조조가 아무것도 모르는 여백사마저도 죽이자 진궁이 놀란 채 질책합니다 이에 조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천하의 사람들을 배반할지언정 천하의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게 두진 않겠소 진궁은 조조의 황당한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밤이 깊어 객점에서 잠자리에 들자 조조의 행동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리 같은 심보를 가진 놈을 믿고 따라온 자신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모종강은 촉한 정통론에 근거한 나관중의 상국연의를 재편집하면서 조조 악인론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한 모종강이 조조가 여백사 일가족을 살해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했을까요 조조가 여백사 일가족을 죽이고 한 말에 대해 모종강은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누구나 이 대목을 읽다가 조조를 욕하거나 꾸지지며 죽이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조조의 이러한 솔직한 성격이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임을 알아야 한다 내가 묻겠다 누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고 할 수 있고 또 어느 누가 당당히 나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도의를 강조하는 자들은 조조의 말을 바꾸어 차라리 남이 나를 배반하게 할지언정 내가 남을 배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하는 짓을 보면 말과는 정반대다 오히려 자신들도 속이며 조조의 말대로 하고 있다 조조의 생각과 말이 모두 소인배의 짓이라면 이들은 말로는 옳으나 생각은 그른 사람들이다 때문에 조조의 발 뒤꿈치도 따를 수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조조의 솔직함이 오히려 떠벌리는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된다 이 세상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공자는 인물을 평가함에 있어 군자, 광자, 견자, 향원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향원만은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맹자는 공자의 말에 덧붙여 설명하기를 말은 행동을 돌아보지 않고 행동은 말을 돌아보지 않으면서도 향원은 입만 열면 옛 성인을 운운한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말은 언제나 번지르르하게 하고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하는 위선자인 것입니다 오종강도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들을 극도로 혐오했기 때문에 간교한 조조에 빗대어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 사명제가 호래관에서 여포를 혼내주다 조조에게 실망한 진궁은 조조를 버리고 가족이 있는 동군으로 갔습니다 조조도 진류로 돌아와 의병을 모집합니다 이때 효렴 위홍이 재산을 털어 조조의 의병 모집을 지원해줍니다 하후돈, 하후현, 조인, 조홍 등 조조의 사촌 형제들도 장병들을 이끌고 참가함으로써 조조의 군세는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군사조직을 완비한 조조는 동탁을 토벌하자는 경문을 띄웠습니다 이에 17명의 재후들이 응답합니다 북평 태수인 공손찬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평원현령인 유비도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공손찬의 군대에 함께 참가합니다 18재후가 모두 모여 영체를 세우자 그 길이만도 300열이나 되었습니다 18재후는 사대에 걸쳐 삼공을 지낸 명문가의 후손인 원소를 맹주로 옹립합니다 원소는 재후들을 거느리고 맹약서를 낭독했습니다 한나라가 불행하여 황실의 기강이 흐트러지자 역적 동탁이 권력을 잡고 멋대로 놀아남으로 화가 지존에 미치고 독은 백성들에게까지 넘치고 있습니다 원소 등은 사직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여 의병을 모아 함께 이 난국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에 함께 맹세하오며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목숨을 잃는 것도 물론이고 가족도 씨가 마를 것이니 황천과 후토 조상의 영명한 넋들이시여 낱낱이 굽어 살피옵소서 맹약서를 다 읽은 원소는 재물의 피를 마셨습니다 다른 재후들도 돌아가며 마셨습니다 모두가 맹약을 따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사펄맹서라고 합니다 유비가 관우 장비와 의형제를 맺을 때도 사펄맹서를 했습니다 협객은 중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펄맹서는 이들만의 특수한 신고식입니다 이를 통해 죽음까지도 함께하며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18제5의 사펄맹서는 깨지고 맙니다 저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른 까닭이었습니다 연합군에서 장사태소 손견이 선봉으로 나서자 동탁은 효기교위 화웅으로 하여금 사수관에서 맞서게 합니다 그 사이 재북상 포신이 먼저 공신을 차지하려고 싸움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화웅에게 패했습니다 손견은 화웅과 일전을 벌이며 승기를 잡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군량 조달을 맡고 있는 원술은 손견을 경계하며 군량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이 배불리 먹고 싸워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데 쫄쫄 굶고서야 어찌 싸울 힘이 나겠습니까 화웅이 한밤중에 들이닥치자 손견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손견은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자신이 쓰고 있던 붉은 수건을 부하 조무의 투구와 바꿔 쓰고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결국 조무가 손견을 대신하여 희생되었습니다 연합군의 제후들은 화웅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화웅이 연합군의 영체 앞까지 와서 싸움을 걸자 남양태수 원술의 부장인 유석과 기주목 한복의 부장인 반봉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화웅의 칼에 목이 잘렸습니다 누구도 나서기를 꺼려할 때 구척장신에 두자나 되는 수염을 휘날리며 우렁찬 목소리로 관우가 나섭니다 소장이 나가서 화웅의 머리를 잘라 휘하에 바치겠어 원술은 관우의 직책이 마공수임을 알고는 주제넘게 허튼 소리를 짓거린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조조가 원술을 타이루고 관우에게 뜨거운 술 한 잔을 따라주며 응원했습니다 그러자 관우가 멋진 말을 한마디 합니다 관우는 말을 타고 달려가 간단하게 화웅의 목을 베어 휘하에 바쳤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을 때 관우는 조조가 준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아직도 따뜻하니 좋구려 후세 사람들이 관우를 칭찬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천지를 떨게 하는 첫 공 세우려고 군문에선 북소리 둥둥 울렸네 관우가 술잔 맡기고 용맹 펼치니 술은 아직 따뜻한데 화웅 목 떨어졌네 관우가 술이 채식기도 전에 화웅을 베었음에도 원술은 난리만 쳤습니다 동탁을 무찌르러 모인 자들이 공을 세우지도 못한 채 오히려 공을 세운 자를 헐뜯고 있으니 앞으로의 일은 보나마나 뻔한 것이겠죠 조조만이 몰래 술과 고기를 보내서 삼형제를 위로했습니다 화가 난 동탁은 맹주 원소의 삼촌인 원우의 일가족을 몰살하고 여포를 앞세워 호래관에 진을 쳤습니다 사람 중에 여포라 제후들이 여포와 전투를 벌였지만 싸우는 족족 패했습니다 공손찬이 여포와 맞붙었습니다 공손찬이 위태롭게 되자 호랑이 수염에 고리 눈을 부릅뜬 장비가 세성바지 종놈아 도망갈 생각 말라 면서 여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세성바지 종놈이란 여포의 친아버지와 양부인 정원과 동탁을 가리키는 것이니 그때그때 이해타산에 따라 배신하는 천한 놈이라는 욕입니다 장비와 여포가 50여 합을 싸웠지만 승부가 나지 않자 관우가 합세했습니다 다시 30여 합을 싸웠습니다 그래도 여포는 끄떡없었습니다 유비가 쌍고검을 들고 여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3대 1 불꽃 튀는 싸움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여포도 세 사람을 한꺼번에 상대하기는 벅찼습니다 여포는 말을 돌려 퇴각했습니다 연합군에서는 또 한 번의 환호성이 영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모종강은 동탁이 조정을 어지럽히지 않았으면 제후들도 일어나지 않았고 제후들이 거병하지 않았으면 삼국도 성립되지 않았다고 평했습니다 즉 동탁으로 인해 천하가 혼란해지고 결국 삼국이 정립되었다고 했습니다 중국 샤먼대학교 이중텐 교수는 cctv의 백가강단에서 삼국지 품평으로 대중적 인기를 한몸에 받은 역사학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중국통사 삼국기에서 천하삼분의 시작을 원소가 열었다고 했습니다 십상시를 주살하기 위한 의견을 낸 자가 원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탁을 불러들여 차도살인을 하고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동탁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이중텐은 환관 몰살에만 정신이 팔렸던 원소의 잘못이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자초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원소가 군벌을 불러들이자는 의견을 냈을 때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진림과 조조입니다 이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람이 하태우와 대장군 하진이었습니다 백정에서 이략 태우와 대장군이 된 이들은 지도자의 위치에만 있을 뿐 정책을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내리는 판단력은 없었습니다 이들의 단순무식한 판단과 결정이 후한의 멸망을 재촉하고 삼국시대를 앞당긴 것은 아닐까요? 6. 천하의 조공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송견은 원술이 군량을 보내지 않아 패한 것에 대하여 원술에게 정색을 하고 따졌습니다 이에 당황한 원술은 참소한 자를 목배라고 명령하고 송견에게 사과했습니다 동탁은 연합군 선봉에선 송견을 회유하기 위하여 부하장수 이각을 보내 사돈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송견은 황실을 빼앗은 무도한 놈의 구족을 멸하고자 하거늘 어찌 역적과 사돈을 맺겠느냐며 격분했습니다 동탁이 화를 내며 대책을 묻자 참모인 이유가 장안으로 천도를 제안합니다 그 근거는 동요였습니다 동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쪽에도 하나의 한나라 동쪽에도 하나의 한나라 사슴이 장안으로 들어가야만 사방서 이런 난리 없어진다네 즉 동요의 내용을 빌미삼아 천운이 끝난 낙양을 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장안으로 천도하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동탁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장안은 자신의 근거지인 양주와 가까워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즉시 장안으로 천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자 사도 양표가 불가함을 아뢰입니다 동탁이 수긍할 리 없죠 내가 국가 대개를 막으려 하느냐 하고 일축합니다 태위 황안도 나서서 말렸습니다 동탁이 노해서 다시 여러 말 말라 하고 못박습니다 사도 순상도 수도로 옮기면 백성들이 불안해할 것이라며 천도의 불가함을 충고했습니다 동탁이 서슬퍼런 목소리로 어찌 하찮은 백성들을 천도하는데 아끼겠느냐라고 외칩니다 순상도 지지 않고 다시 말했습니다 백성은 나라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라도 안정되는 법입니다 수도로 옮겨 백성들이 평안하지 않으면 천안은 다시 위태로워집니다 순상의 이 말은 나관중 본회에 나옵니다 모종강 본회는 빠져 있습니다 동탁에게 천도의 불가함을 건의한 세 사람은 그날로 파면되어 서민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장안으로의 천도는 지체 없이 시행되었습니다 동탁은 낙양의 부자들을 반신역당으로 몰아 재산을 빼앗고 모조리 참수했습니다 백성들도 굴비역듯이 끌고 갔습니다 또한 황제와 황우 등을 가리지 않고 묘란 묘는 모조리 파헤쳐 각종 보물을 훔쳤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궁궐에 불을 질러 낙양이 온통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남았을까요? 울부짖는 소리만이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낙양이 제일 먼저 들어온 제후는 손견이었습니다 손견은 불바다가 된 궁궐의 불을 끄고 낙양을 정비했습니다 다른 제후들은 영체에서 할 일 없이 시간만 보냈습니다 조조가 원소를 재촉해 동탁을 뒤쫓자고 했지만 피로함을 핑계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조조가 일갈했습니다 저런 바보 천치들과 무슨 일을 꾸밀 수가 있겠느냐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동탁을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동탁도 추격이 있을 것을 대비했습니다 결과는 조조군이 대에 패했습니다 조조는 화살까지 맞고 말도 이른 채 사로잡혔습니다 이때 조홍이 구해줍니다 조홍은 추격병이 오자 조조에게 자신의 말을 내어주었습니다 조조가 걱정을 하자 조홍이 천고의 길이 남을 멋진 말을 합니다 천하에 이 홍은 없어도 되지만 공은 없으면 아니 됩니다 조조는 조홍 덕분에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고 퇴각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손견은 낙양성의 우물에서 옥새를 얻게 됩니다 예부터 옥새는 하늘이 주는 보물로 인식되었습니다 즉 황제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손견은 옥새를 손에 쥐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병을 핑계로 강동으로 돌아가서 후위를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없는 법 원소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옥새를 두고 내놓아라와 모르는 일이다로 설전을 벌이다가 칼까지 뽑아들었습니다 여러 제후들이 말려서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손견은 그 즉시 낙양을 떴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원소는 형주자사 유표에게 편지를 보내 손견의 길목을 막고 옥새를 뺏으라고 했습니다 동탁에게 패한 채 연합군의 영체로 온 조조는 제후들의 한심한 작태를 보고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역적 토벌이란 본뜻은 사라지고 각자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딴 마음만 품고 시간과 음식만 축낼 뿐이었습니다 조조는 거사가 성공하기 틀렸다고 판단하고 군사를 이끌고 돌아갔습니다 공손찬도 유비형제와 함께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 연주자사 유대는 동군태수 교모에게 군량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서 교모를 죽였습니다 동탁과 싸워도 모자랄 판에 자중질환까지 겹친 것입니다 의안 텅페인은 중국 CCTV의 백가강단을 통해서 차세대 젊은이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역사 멘토로 선정된 인물입니다 그는 한말삼국이라는 저서에서 중국인의 결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환난을 극복할 때는 함께 하지만 부귀는 나눌 수 없다는 것이다 아직 부귀해질 때가 된 것도 아니고 제후들이 연맹을 맺은 것도 엊그제일 뿐이다 더군다나 동탁이 무슨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스스로 섭을 지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꼴이니 참으로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할 때나 한나라가 동탁으로 인해 망해 갈 때나 어찌 이리 똑같은가요? 위안 텅페이 말처럼 중국인의 가장 큰 결점이기 때문인가요? 동탁 토벌에 기치를 걸고 사펴맹세까지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일어섰던 연합군은 동탁군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내부적으로 다툼만 벌였습니다 모두가 꿍꿍이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탁은 연합군의 이러한 행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조차도 참으로 한심한 놈들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모종강은 조웅이 조조를 구하는 모습에서 평화기를 천명의 군사를 얻기는 쉽지만 한명의 장수는 얻기 어렵고 여러명의 장수를 얻기는 쉽지만 한명의 주군을 얻기는 더욱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훌륭한 주군을 모시는 것은 참모의 큰 영광입니다 훌륭한 참모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주군의 커다란 복입니다 이들의 관계가 진정한 수호지교가 될 때 국가도 부강하고 백성도 고복격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은 드물고 없어도 되는 사람은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번잡하고 시끄러운 것인가 봅니다 7. 원소가 공손찬을 이용해 기주를 차지하다 송견은 옥세를 가지고 강동으로 돌아가다가 형주의 유표가 길목을 막자 군사 태반을 잃고 가까스로 강동으로 갔습니다 이후로 송견과 유표는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원소는 군량과 말먹이가 부족했는데 이를 안 기주목 한복이 보내주었습니다 원소의 모사인 봉기가 주군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대장부가 되어서 천하를 움켜쥐어야지 남이 주는 것만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원소는 봉기의 계책대로 공손찬에게 밀서를 보내 기주를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기주를 반으로 나누어 갖자는 달콤한 내용이었습니다 공손찬은 이내 속아 넘어갔습니다 원소는 한복에게도 공손찬이 쳐들어온다는 밀서를 보냈습니다 밀서를 받은 한복은 모사 순심과 신평을 불러 상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공손찬을 막아내기 어려우니 원소에게 의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장사 경무가 호랑이를 양떼 속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라며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복은 원소에게 기주를 내어주었지만 원소는 한복의 생각과는 다르게 실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제야 깨달은 한복은 자신의 목숨 하나 살리려고 가족들도 팽개치고 진류태수 장막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공손찬은 싸우기도 전에 원소가 기주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우인 공손어를 보내서 약속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기주 땅을 내어줄리 만무할 원소가 형을 데리고 오라고 둘러댑니다 유명 작가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주동 좋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양분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니 공손찬 자신이 오도록 하시오.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리다. 최영애 백식께서 몸소 오셨으면 좋겠네. 달리 상의할 일도 또 있고 하니 이병주 지당한 말씀이오. 나라를 쪼개는 일은 중대 문제이므로 공손찬 자신이 오면 좋겠소.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겠소. 박종하 약속은 자네 백시하고 한 일이니 백시보고 오시라고 하게. 그러면 서로 인원해서 처리하겠네. 황석영 만나서 서로 기나게 나눌 말도 있고 한데. 자네 형님 덜어 직접 오라고 하게. 정소문 너의 형 덜어 오라고 해라. 내 상의할 일이 있다. 리동혁 자네 형을 모시고 오게. 내 상의할 일이 있네. 하나의 문장이 이토록 다양하게 번역되었습니다. 독자들께서는 어느 문장이 가장 멋스러운가요? 아참 한 명이 빠졌습니다. 고우영 화백의 만화 삼국지도 빼놓을 수 없지요.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이 그렇게 이야기하던가. 직접 와서 인원하자고 그래라. 약속은 자네가 아니고 자네 형과 했었다네. 원소는 돌아가던 공손얼마저 동탁의 짓처럼 꾸면서 죽였습니다. 공손찬은 원수를 갚기 위해 기주로 쳐들어갔습니다. 양쪽 군사는 반하에서 마주쳤습니다. 공손찬이 원소에게 배신자 놈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욕했습니다. 원소도 한복이 무능해서 내게 주었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공손찬이 원소의 본심을 찔렀습니다. 옛날에는 내 놈이 충의로운 놈인 줄 알고 맹주로 떠받들었는데 이제 보니 하는 짓거리가 참으로 이리신보를 가진 개같은 놈이구나. 이제껏 그런 낯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단 말이냐. 원소는 자신의 본심이 읽히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국을 찔리면 어떡하나요? 더 무섭게 되들기 마련이지요. 원소는 곧바로 공격을 명령합니다. 이에 소아의 맹장 문추가 달려나갔습니다. 공손찬은 십여 합을 겨루고 힘에 붙이자 달아났습니다. 문추는 기세를 몰아 공손찬을 공격했습니다. 공손찬은 크게 패하고 목숨까지 위태로워집니다. 이때 구세주로 나타난 자가 소년장수 조은이었습니다. 조은은 팔척이나 되는 키에 짙은 눈썹과 커다란 눈 그리고 넓은 얼굴에 두 턱이 있는 위풍당당한 청년이었습니다. 문추와 조은은 50에서 60여 합을 싸웠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공손찬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달포를 싸웠지만 승패가 나지 않았습니다. 동탁이 조서를 보내 싸움을 멈추게 했습니다. 조은은 공손찬에게 의지하려고 했으나 그의 됨됨이보다는 그와 함께 싸운 유비를 보고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유비와 조은은 훗날을 기약하며 눈물의 작별을 했습니다. 원술은 사촌형 원소가 기주를 얻자 군마 천피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원소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형주의 유표에게는 양국 20만 성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유표 역시 거절했습니다. 분통한 원술은 송견에게 은밀히 유표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자신은 원소를 치겠다고 설레발을 쳤습니다. 송견은 옥세 사건으로 유표와 원수가 된 터라 원술의 꼬드김에 홀딱 넘어갔습니다. 부하장수인 정보가 원술의 속임수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유표도 송견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은 송견이 기세 좋게 이겼습니다. 이에 송견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금세 원술을 무찌를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유표의 참모인 괴량의 계책에 말려 단기로 앞서 쫓아나가던 송견은 매복한 군사들에게 돌과 화살을 맞아 즉사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37세였습니다. 송견은 혈기만 믿고 앞뒤 생각 없이 돌진하다가 자신의 목숨만 잃은 것입니다. 송견의 큰아들인 손책은 부친이 전사한 것을 알고는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조차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유표가 형주성으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부친의 시신도 없이 돌아가서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황계가 유표의 부하장수인 황조를 사로잡았는데 부친의 시신과 교환하고 강화를 맺는 계책을 올렸습니다. 손책은 지체 없이 유표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유표도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송견의 시신을 관에 넣어 보내고 황조를 되찾기로 했습니다. 잠시 한복이 기주를 원소에게 내줄 때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가 자신의 결정에 반대하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부터 어진 사람을 가려서 자리를 양보한다고 했거늘 그대들은 어찌 시샘만 하려 드느냐. 한복은 원소가 어질다고 생각했으니 그의 식견도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한복은 천성이 겁쟁이며 성격도 용렬했습니다. 난세의 영토는 뺏고 지켜내는 것인데 내 손으로 선뜻 넘겨주는 것은 결국 제 한몸 영달만 쫓는 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자가 어찌 난세의 풍요로운 기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제 한몸도 못 챙겨 지레 겁먹고 뒷간에서 목매달고 죽은 등신 중에도 상등신인 것으려. 유표가 손견의 시신과 황조를 교환하려고 하자 모사인 궤량이 반대했습니다. 강동의 호랑이 손견은 죽고 그 아들들은 모두 어리니 이참에 번개처럼 쳐들어가면 강동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유표는 황조를 잃을 수 없다며 궤량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탁도 손견이 죽었다는 말에 안도감을 내쉬었습니다. 장남인 손책이 겨우 17세라는 것을 알고는 아예 마음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동탁의 오만방자함은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자신은 상부가 되어 천자와 똑같이 의장을 갖췄습니다. 아우와 조카는 물론 같은 일족은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열후에 봉했습니다. 장안에서 북쪽으로 250리 떨어진 곳에 별장인 미호성을 건설했습니다. 그 크기가 장안성과 똑같았습니다. 동탁은 이곳에 20년 동안 먹을 양곡을 보관하고 산의 진미와 금은보화를 산처럼 쌓아두었습니다. 동탁은 이곳에 거쳐하며 보름이나 한 달에 한 번 꼴로 장안성을 다녀왔습니다. 동탁의 폭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항복한 군절 수백 명을 그 자리에서 팔다리를 자르고 눈알을 파내고 혀를 빼내고 가마솥에 삶아 죽였습니다. 비명과 통곡소리가 장안을 진동했습니다만 동탁은 낄낄대며 즐겼습니다. 백관을 모아 술잔치를 하던 중에 사공 장온을 끌어내 목을 베고는 원술과 결탁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며 공포정치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사도 왕윤이 집으로 돌아와 잠 못 들고 근심하다가 후원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딸처럼 키워온 가기 초선이 한숨 쉬는 것을 보고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초선은 왕윤의 고민을 익히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소서. 만 번 죽는다 할지라도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왕윤은 초선에게 큰 절을 올리고 막중한 임무를 지시합니다. 즉 초선으로 하여금 연환계를 써서 동탁과 여포를 갈라놓은 후 여포가 동탁을 죽이게끔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에 초선은 살신성인으로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합니다. 초선은 알다시피 중국의 4대 미녀 중 한 명입니다. 달마저도 그녀의 미모를 보고 부끄러워 숨을 정도였으니. 하물며 호색한 동탁과 여포는 어떠하겠습니까? 궁전에 넘쳐나는 궁녀들은 모두 눈에 차지도 않을 것입니다. 왕윤은 곧바로 작업에 착수합니다. 여포를 집으로 초대하여 후하게 대접하며 초선을 소개합니다. 초선은 왕윤의 분부에 따라 여포에게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여타의 작가들은 이 장면을 초선이 여포에게 술을 따라올렸다고 간단하게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야말로 연한계의 성공 여부가 달린 중요한 장면입니다. 월탄 박종하의 표현은 원본에도 없을지언정 그야말로 완벽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초선은 부끄러운 듯 아미를 숙인 채 곱게 일어나 여포를 향하여 절을 올린 후에 이내 옷 같은 흰 손을 들어 황금 술잔을 잡고 호박빛 좋은 술을 남실남실 따라서 여포한테 두 손으로 바쳤다. 여포의 눈과 초선의 눈이 마주쳤다. 여포의 눈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빛 같고 초선의 눈은 금음달 마냥 요염하고 싸늘했다. 여포의 타오르는 눈은 한시도 초선한테서 떠나지를 못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떠날 수가 없었다. 어떻습니까? 감탄을 금치 못하는 문장력이 아닌가요? 이 한 문장으로 여포는 초선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 역사소설의 대가답습니다. 이러한 여포에게 왕윤은 결정탈을 날립니다. 초선을 첩으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여포는 왕윤에게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초선을 바라봅니다. 이때 초선의 행동을 다시 월탄의 필치로 살펴보겠습니다. 초선도 붉은 입술에 미소를 머금고 자주 추파를 흘려 정을 보냈다. 여포의 삼혼 칠백은 초선의 예쁜 추파 속으로 녹아 흘렀다. 인간의 정신을 관장하는 것을 혼, 육신을 관장하는 것을 백이라고 합니다. 삼혼 칠백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혼과 백이 각각 세 개와 일곱 개가 있다는 것으로 한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여포의 삼혼 칠백이 초선의 추파에 녹았으니 여포의 삶은 이제 초선 이외에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왕유는 이어 동탁을 집으로 초대하여 극진한 말로 치켜세우고 초선을 선보입니다. 동탁 또한 초선을 보자 삼혼 칠백이 녹아들었습니다. 이에 초선이 앵도 같은 입술에 옥구슬 굴러가는 목소리로 노래를 한 곡조 불러 동탁의 마음을 옴짝달싹 못하게 움켜잡습니다. 앵도 빛깔 붉은 입술 방긋이 열자 옥구슬 사이로 양춘과 피어나네 향기로운 혀끝으로 강철검을 뱉어내어 나라 어지럽히는 간신들 목 배려 하느나 동탁은 그 밤으로 초선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초선과 지내느라 달보 동안을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포는 왕윤의 말만 믿고 양부인 동탁이 자신과 초선을 짝지어 줄 것으로 고대했으나 오히려 그에게 초선을 뺏긴 것이 너무도 분했습니다. 동탁은 동탁대로 여포가 미웠습니다. 왕윤이 자신에게 준 애첩을 여포가 가로채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사인 이유의 설득으로 여포에게 상을 주며 다독였지만 돌 사이의 관계는 이미 금간 대나무였습니다. 여포가 초선을 애태우며 지내던 어느 날 동탁이 헌재와 만나 정사를 논하자 여포는 그 틈을 타서 곧장 초선을 찾아갔습니다. 초선은 후원의 봉의정으로 여포를 데리고 가서 그와의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슬퍼하며 자결하려는 연기를 합니다. 삼원 칠백이 녹아내린 여포가 그냥 둘리있나요. 흐느끼는 초선을 끌어안고 당신을 아내로 삼지 못하면 내가 영웅이 아니다! 라며 안심시킵니다. 동탁은 여포가 곁에 없는 것을 보고는 의심이 들어 즉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입구에 적토마가 메어 있었습니다. 동탁은 봉의정에서 초선과 미래를 즐기고 있는 여포를 발견하고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네 이놈 여포야! 벼락치듯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여포는 깜짝 놀라 주랭랑을 쳤습니다. 동탁이 방천화극을 들고 쫓아오다가 여포에게 힘껏 던졌습니다. 여포는 창을 쳐내고 잽싸게 도망쳤습니다. 봉의정 난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초선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둘 사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 수 있는 분량이에요. 와 저도 정말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읽었습니다. 제 목소리로 술술삼국지 1권 재밌게 잘 읽으셨나요?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이렇게 술술 풀어내는 술술삼국지 본문의 내용이었는데요.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스릴 있고 그리고 좀 더 친근하게 삼국지의 그 방대한 내용에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뒤쪽의 내용은요. 이제 우리 루피책반 바미님들이 술술삼국지 책에서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국지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더 반갑게 내용을 감상하셨을 것 같고 또 삼국지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좀 더 쉽게 감상하셨을 것 같네요. 본문 내용을 이해하면서 청취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로빈은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똑똑 당신의 밤을 노크합니다. 달콤한 꿈 꾸세요. 로빈 책밤 둘 다 한글자막 by 한효정